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아마도 지지율 하락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종의 비상상황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국민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소위 말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석급이 아닌 그런 비서관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보면서 그냥 당장 떠오르는 그런 문장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지지도가 상승한다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신문에 아주 일면 기사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그런 인물들에 대한 다섯 명 이사의 경질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부 사람들은 7층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상이 아마 이 같은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상황이 얼마나 호전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는 잔청이들을 자르면 국면 전환이 가능한가 이 같은 의문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잔청이는 그냥 잔청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니까 아마 그와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석급도 아니고 이번에는 홍보수석이 물러났죠. 김원혜 씨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비서관급에 대한 인적 쇄신이 아마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중폭 이상의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비서관의 경우 전체 35명 가운데서 다섯 명 이상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취임 100일을 맞아서 홍보수석을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비위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이나 행정관에 대해서 경질성 그런 물갈이 인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분위기 쇄신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비서실장 정도를 교체하면 상당히 인적 쇄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정작 이렇게 보면 액구전 비서관급에 대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쭉 이렇게 보면 당선인 이후부터 사람의 속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성진을 해나가게 되면 그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 직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인 거죠. 검찰총장을 아주 잘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맡게 됐을 때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무이사나 전무이사로서는 상당히 역할을 잘했는데 막상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사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어렵게 되면 권성동실을 날려버린다든지 비서실장을 그냥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좀 과감한 그런 행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단하거나 또 아주 강단이 있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단할 수는 없죠.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확연하게 드러날 것일까. 그런데 첫 단추 끼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사람들이 전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시중에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승민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합을 든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비서실장인 김대기 씨를 갈아야지 밑에 있는 사람만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권성동을 안 갈고 다른 사람만 쳐내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진짜 맛이 간 청당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모를 줄 압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청와대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걔네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신이 무슨 기계가 있거나 강단이 있거나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원칙이나 이런 것을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많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좀 더 인상 깊게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석한 사람을 몇 명 날리는 선에서 아마 인축 쇄신을 하게 되면 욕을 또 바가지로 먹겠죠. 그러나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 외에 저희들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단력이라든지 강단 기계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향후 이제 본인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보일 테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상대는 뭐 보통 야무진 인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탈취하거나 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처럼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짜여진 그런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으로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시만 하면 딱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한 30년 이렇게 몸 담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그런 판단이나 적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상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희 님도 정확하게 시민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훨씬 똘똘한 거죠. 이분들은 대부분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자꾸 책임을 밑으로 정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재경이 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 때문입니다. 왜 액구전 부하들만 문책을 합니까.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제갈공명이 비서실장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윤석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쓴소리지만 시민 김영희 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영희 님은 또 한마디 더 더하네요. 윤석열 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더하는데 어쨌든 잔챙이를 가른 수준 정도 가지고는 현재 남국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서관급 경질에 그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챙긴 것하고 비슷하게 노는 것 같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대체로 우리 대통령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키가 작고 아주 다부지지 않습니까? 찔러도 피 하나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앞으로 길고 긴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권력을 경영하는 거니까 권력을 경영하는 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과 짜증과 불편함과 그리고 또 권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논평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잘 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그냥 국민들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고하고 또 조언하고 이런 차원에서 방송을 통해서 논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 정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아주 전면적인 인적 셰싱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대통령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이게 되면 참으로 미지근하고 답답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상대방. 상대방은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상대방은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상대방은 이제 물을 만난 거죠.